시초가의 2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제2콘텐트리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3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미포조선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0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월 19일에 한화솔루션 편입됐습니다. 3만 7,300원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어느 섹터든 참 버티기가 힘든 시장이어서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추천 당일날 좀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중시 약세 분위기가 연동해서 좀 손주 효과를 어제 도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폴리시티콘 소폭 상승, 가격 상승 얘기는 있었지만 펀더미탈의 큰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었고 예상 실적 컨센서스도 소폭 좀 하향 조정됐지만 크게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바뀐 건 없습니다. 결국 시장 리스크로 일하는 하락이 진행 중인데 지수상으로도 최근 2주간 9% 가까운 지수가 하락한 상태고 따라서 조만간 반등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수가 초기 하락할 때도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지 좀 더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반등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투자를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매도 후에 이후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이렇게 저희가 수정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희 그럼 바로 오늘 공략할 섹터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건설업인데요. 건설업 실적 회복이 올해도 더 지속될 거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업황 설명에 앞서서 지금 단기 전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단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단기 낙폭과 대한 성장주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단기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익 성장이 확실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선제적인 투자 전략 아닌데 지금 반등 나타났을 때 기관들이 확실히 매수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종목 전략도 좋아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시장을 비트하려는 그런 종목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설업은 두 번째 전략에 해당되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이익 가식성 및 낙폭이 있는 그런 것이 건설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사실 건설업은 실적 회복이 지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에 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건설업에 있어서 주택은 크게 공공, 민간 그리고 해외 건설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 부분 모두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익성 높은 민간 분양에서 올해 지금 분양 분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도 좀 증가했는 그런 관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왔던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구모 사업이 가능한 서울시도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 부분의 경우 사실 1년 시계열로 보면 과거와는 달리 유가 상승에도 중동 발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렇지만 작년 4분기만 놓고 본다면 프로젝트 계약액이 전년 대비 한 107% 증가해서 올해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설업 주요 종목 주가는 전체 실향 하락도 있었지만 현대 산업 개발의 급락에 따른 동반 하락한 종목들이 다수 좀 있어서 펀덜멘탈 대비 단기로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평가기를 잘 이용하셔서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그런 종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는 건설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과대할 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고 좀 이익이 확실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현대 산업 개발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많이 이쪽이 투심이 약해진 상태이긴 해요. 어떤 종목 골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GS건설 선정했는데 올해 건설업정 내에서 주가 움직임이 그라마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높은 주택 비중을 보유한 그런 건설사라는 점에서 대선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따라서 대선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포인트는 사실 수익성 높은 주택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작년에 주택 분양 물량이 약 2.7만 세대로서 즉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을 일단 견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난 3만 세대 이상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지연된 5천 세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세대두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지금 13.8% 증가한 1조 2,700억 원 영업이익은 35.2% 증가한 9,360억 원 순이익은 29.4% 증가한 5,992억 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ER이 5.7배 전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PBR 기준은 0.74배 수준으로서 최근 들어서 가장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25만 주로 순매수 그리고 기간은 무려 27만 주로 순매수해서 양호간 수급상을 보이는데 1월 하순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해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가는 박스권에 아직은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걸 보면 긍정적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시장의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짧게 3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축가에 공략할 종목 GS건설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 건설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사건 이후로 함께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었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건데 주택 비중이 조금 더 높은 GS건설을 함께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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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